안녕하세요.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희입니다. 이번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일상이 멈춰버린 한 주가 됐는데요. 이번 기회에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 다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의 기세를 반드시 꺾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전태일 50주기 강서지역 기념사업 참가 요청, 유튜브 육아톡톡 콘서트 개최,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밴드라이브 방송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지역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대표들이 연합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50주기 강서지역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회 발족식은 오는 8일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서구지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추진위원회에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는 오는 4일까지 참여의사와 함께 참가비를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는 오는 5일 정오에 육아관련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개최합니다. 이번 비대면 육아톡톡 콘서트에는 부모교육연구소 이명주 대표가 강사로 나와 열띤 강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3세에서 7세 자녀를 둔 서울거주 아빠, 엄마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신청은 네이버카페 맘맘맘 서울에서 하시면 됩니다. 강서구 마을자치센터는 오늘 9일과 11일 오전 10시 30분에 밴드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만남의 어려움을 겪는 요즘 비대면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송은 비대면 활동 꿀팁 대방출,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나만이래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휴대폰을 통해 밴드 강서구 마을자치센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폭염과 태풍, 코로나로 인한 서민경제 마비까지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서로를 배려하며 생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전한 한 주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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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